JTBC 드라마 유나의 거리에서 연인으로 호흡을 맞췄던 배우 이희준과 김옥빈이 열애 사실을 밝혔습니다. 오늘 이희준과 김옥빈 소속사 관계자는 두 사람이 열애 중이다 라며 열애 사실을 인정했는데요.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유나의 거리 종영쯤 연인으로 발전해 연애한 지 한두 달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. 현재 체코, 프라하 등 유럽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과 목격담이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 양측 소속사 측은 유럽여행도 같이 갔다고 밝혔습니다.